사람의 영혼은 여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여와의 등불이다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영혼 육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영이 여와의 등불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죠 그들은 정신이라고 하는 정신 정신 그래서 정신이 있냐 없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영이 영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이 있냐 정신이 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보면 짐승 짐승도 제가 이렇게 보면 저기 롤리랑 돌리가 있잖아요 돌리는 주인이 와도 그냥 쳐다보고 있어 돌리는 꼬리를 흔들리면서 팍 있어요 둘이 생각이 틀린 거죠 네 생각이 틀린 거예요 짐승도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짐승도 생각이 있어요 짐승도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짐승보다 사람이 육체가 뛰어나냐 노루하고 한번 사람이 뛴다고 해보세요 사람이 빨라요 짐승이 빨라요 짐승이 빠르죠 개 이 마약을 밀 반입해요 그러면 그 마약을 비닐로 싼 다음에 똥을 묻혀 똥을 묻힌 다음에 또 싸고 또 화장품 케이스에 넣고 해서 밀 반입을 시켜요 그런데 개가 찾아내는 거예요 뭘로? 후각으로 인간이 개의 후각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아멘 그러면 기가 막히게 얘네들도 주인은 알고 딱 쟤네 제도 보면은 여기가 지네 집인 것 같으면서도 아니에요 그래서 밥 줄 때는 오고 그래서 막 놀다가 와 그런데 개나 짐승이 족보가 있어요? 아니에요 짐승도 그런 거 말고 걔네들이 어떻게 결혼을 하는지 알아요? 아들이랑 아들이랑 엄마랑 할 수도 있는 거고 걔네들은 가족끼리도 관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짐승 보고 야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인간이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짐승 보고? 왜? 짐승은 정신은 있지만은 걔네들도 이 육을 가지고 생각을 해갖고 찾아내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능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얘네들한테는 뭐가 없어요?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양심 영 이 영은 그래서 뭐냐? 양심이에요 양심 우리는 훔치지 말아야 되는데 걔가 훔치는 거에 대해서 뭐 죄의식을 갖는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옆집에서 먹을 거 훔쳐왔다 그래갖고 짐승은 짐승이 이러니 그러는 거예요 저기 막 돌아가서 막 밭에 있는 거 먹고 와도 짐승이니까 그냥 왜요? 얘네들은 양심이 없어요 이 양심으로부터 뭐가 나오는 것이에요? 법이 나오고 제도가 나오고 그래서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것은 양심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법과 제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짐승이 사회를 이루어서 사는 거 봤어요? 나라를 이루어서 확 정복하라고 하고 막 그래요? 늑대 떼들이 돌아다닐 수 있겠지만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사회와 그러한 것과 전혀 틀리죠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디에 말씀하시느냐 이 영에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 사람의 영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혼은 무엇이냐? 혼 하나님은 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흙 아파르라고 그랬어요 아파르로부터 육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영은 하나님의 생기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영이 됐다 라고 얘기했죠 리슈마타임 리슈마타임을 불어넣으니까 생영 네페시아야가 된 것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 혼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이 네페시라는 게 이게 원래 혼이에요 그런데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오는 거죠 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혼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크게 하면 됩니다 우리는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삽니다 아멘 혼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의 존재가 혼이 아니고 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되었냐면 손을 한번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박수를 크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두 손이 있는데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소리가 났죠 아멘 바로 이 혼이라는 것은 영과 육 사이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이 혼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양심 양심 그리고 또 우리의 육체의 관계 안에서 막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계속 되는 거예요 우리 예서를 보면 이제 한 9개월 됐을까요? 9개월 됐는데 맨 처음에는 막 뉘어놓으면 자더니 요즘에는 뉘어도 안 자요 왜? 놀아달라 이거 놀아달라 약간 머리 팍 이렇게 예전에는 언니가 막 뺏어가면은 그냥 가만히 멍하고 있더니 요즘에는 언니가 뺏어가면 두 손으로 잡고 왜요? 맨 처음에는 생각이 없었어 생각이 그런데 육체를 통해서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생긴 거야 이러면 안 되겠다 반항을 해야겠다 엄마가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놀아주지 않는다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생각은 많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생각이 우리를 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 이 전기불 보면은 전구에 불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전기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봇대가 있고 한전이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봇대에서부터 이 전선이 이렇게 와서 불이 켜지는데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이제 켜지는 거죠 그런데 이 분명히 불 끄면은 빛이 없었는데 불을 켜면은 어떻게 돼요? 빛이 생기는 거죠 아멘 없었는데 어떻게 돼요? 빛이 생기는 거예요 알렐루야 육과 혼에 이 막혔는데 전원 버튼이 툭 켜지면은 견고한 진이 깨어지면은 영이 빛을 확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손을 딱 치면은 어떻게 돼요? 소리도 나지만은 손에 감각이 생기는 거죠 알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적인 감각을 느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 1서 3장 9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특이해요 자 저도 이 말씀이 굉장히 이해가 안 가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자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러면은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져야 안 져요? 근데 분명히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죄를 안 짓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는 또 어떻게 우리는 또 죄를 짓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을 뒤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씨 씨가 그 속에 거함이다 그럼 하나님의 씨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난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 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아니에요 바로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 이 안에 거하는 속사람 죄는 옛사람이 지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다? 씨앗 하나님의 씨앗 할렐루야 아멘 속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속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옛사람이 죄를 졌어요 우리 껍데기가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죄를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거예요? 안 지었어요 아멘 이 안에 있는 속사람은 이 옛사람 나의 옛사람이 죄를 짓는 걸 인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더불어 할렐루야 아멘 탄식을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그런데 이 옛사람이 계속 죄를 짓고 죄를 짓고 그럼 속사람이 죽겠죠 왜? 양심이 더러워지면 그 안에 성령이 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씨앗이 하나님의 씨앗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이 앞으로 나가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죄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끊어지게 돼요 고의적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에 계속 성령을 충만을 받고 성령님 안에서 계속 갔다면 넘어진 것 같고 넘어진 것 같고 넘어진 것 같은데 점진적으로 그거가 약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산재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감각 우리의 육체대로 하고 싶은 것들 그것들을 죽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옛사람 아멘 나는 옛사람을 따라하고 싶어요 그러나 옛사람을 죽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혼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혼 혼 혼 혼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혼은 어떻게 새롭게 돼요? 이 속사람 하나님의 씨앗 씨앗으로부터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우리의 사랑 생각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절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3절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엘이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속하면 안되고 영에 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는 육신에 속한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계속 먹고 성장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에 속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영은 하나님의 이 본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품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혈기를 내면 돼요? 안되요? 안되요 혈기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육으로부터 온 것이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안되는 것 그것이 혈기예요 그래서 누구도 혈기 내서 가난에 못 갔어요 모세도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 못 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혈기를 죽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혈기가 내 마음에 툭 올라오면 그거를 무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잡으면 어떻게 된다? 혈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안되요 누구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모세야 빨리 가 그러면 빨리 가면 돼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가서 빨리 해 그러면 빨리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육을 붙잡으면 그게 뭐가 된다? 죄가 된다 그건 회개해야 돼요 반드시 주님 앞에 죄니까 베드로 후서 1장 4절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차별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부터 태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본성 신적 성품을 나눠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이 잘못된 곳으로 가지 않고 잘못된 말을 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의 생각을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의 영의 행동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은 옳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의 생각 옛 사람의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은 무조건 틀린 것이에요 우리는 영의 생각을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부터 10절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부터 10절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여기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보니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보니 내가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뭘 인식하고 있다? 뭘 인식하고 있다? 나의 영 아멘 나의 영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개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본다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내적인 증거로 아는 것이에요 육적으로 육체로 아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아는 것이에요 내가 보니 아멘 어떤 가족이 있었는데 일곱 명이 외식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마음이 집에 가야겠다 그리고 식구 일곱 명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집에 돌아왔더니 무슨 일이냐면 집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이 타려고 하는 찰나에 가서 꺼서 집을 보존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을 인식하면 굉장한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내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그러면 그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꼭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닌데 꼭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닌데 꼭 내가 무엇을 아는 게 아닌데 내 영 안에서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맨 처음에 출발하기 전에 얘기했어요 아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영으로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가니까 태풍이 불어서 타격을 입어서 파손하죠 아멘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게시가 다시 임했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을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존재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씨앗 죄 짓는 자리에 있는데 내 영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하지 않는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 안돼 이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내가 죄를 질 것 같아 빨리 가야지 할렐루야 영을 인식해야 돼 영 영을 인식하지 않으면 옛 사람에게 끌려다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인식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넘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속사람을 따라가면 죄를 짓지 않는다 속사람에는 하나님의 씨앗이 있기 때문이다 그 씨앗 속에 성령이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함을 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여 크게 세 번 부리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의 사랑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